에트럭 엔차 나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이 점 나인가 반 나눠서 갈미 옆에 와, 깜짝 놀랐는데? 와, 깜짝 놀랐는데? 와, 깜짝 놀랐어. 자, 깜짝 놀랐어. 됐어? 어? 야, 됐어.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해도 돼. 심지어 두면 더 해볼까, 일단. 그리고 다행이다. 아니죠. 뒷모습만. 뒷모습만. 아, 뒷모습만? 네, 뒷모습만. 어, 다행이야? 네? 다행이다. 오. 네? 아, 좋아. 아, 좋아. ㅋㅋㅋㅋ 나 너무 신나 봐. 날라 서는 거 해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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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좋아. 뇌로 생기는데? 이렇게. 액션. 바로 잡아본다. 아무리 인간성상등이라도 동일한 교신체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처럼 일정은 뇌의 지문이라고도 보기에는 개인의 무효한 특성이죠. 맛있는데? 현재 프로그래머 같은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? 넵. 한 번 왜 돌려줘야 되나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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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